마이크 좀 마이크 대시고요. 잘생겼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업데이트는. 마이크 주세요. 어머 꼴백이 이렇게 놔두신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는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벌써 말하는게.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아니 본인이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단지 선한.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단지. 단지. 선하게 생겼다. 에헤이. 웃음이 밝다. 말씀하시는 것부터 이미 연예인이시네. 확 차있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무슨 생각해요? 미소가 좋은 남자. 미소가 좋은 남자. 미소가 좋은 남자. 키가 어떻게 돼요 키가? 181입니다. 잠깐 일어나봐요. 옆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잘생겼죠. 가장 멋진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가장 멋진 포즈. 거울 봤을 때 딱 그냥. 밤에는 웨이터로 인하지 않으세요 혹시? 하하하하하하 아니 택시번호를 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위의 동료 관장님들이나 그 형님 동생분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제가 자기 제자들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자랑만 할 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다르다. 종대야. 아 관장님 데리고 가라. 네 관장님 딱 나와요. 그럼 딱 오잖아요. 그럼 굳이 종대 우리 앞으로 성공할 종대한테 구구구절절. 성공할 종대. 대화에서 귀만을 주면서. 불어넣는 거야. 귀만을 주면서 불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 네 제자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유가 저런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성공할 종대 씨? 정말 영광입니다. 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여자 사범님이시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도 그 관장님 좀 부려먹어요? 길거리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여자분이요? 여자들이랑 눈 마주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달려들 수 있으니까 빨리 겨우하라고. 뭐야. 이게 논락? 아이 장난 아니죠. 장남반 그러니까 논남반 진단반인 것 같아요. 그건 매번? 같이 다닐 때는? 네 같이 다닐 때마다. 솔직히 그냥 진짜로? 정말 어떤 여자들이 나를 쳐다본다 이렇게 진짜로 느껴서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진짜로? 네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몇 살 때까지? 불과 몇 달 전. 불과 몇 달 전.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세요? 네.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 예. 아멘